네 고등학교 1학년 금성 이제 교과서 본문 1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habits, new life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인생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re you happy with your life now? 지금 인생 행복하십니까? if not, 그렇지 않다면 there may be things 복수 있네요 그쵸 maybe는 아마도에요 만약에 이걸 그냥 비동산화 했으면 아가 되겠지 그쵸 있을거래요 뭔가 you can change to make your life better 자 뭔가 있을 수도 있대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투부정사의 부사도용법으로 쓰인 거구요 your life를요 어떻게 더 better 하게 자 make는 항상 생각하는게 뭐에요? 사역동사 생각하세요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에요? 명사하고 형용사 두가지만 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동사를 쓰게 된다면 보통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 역할을 하게 해요 근데 mak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툴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구요 여기서는 뭡니까? make 목적어, your life가 목적어, better가 목적격 보호에요 형용사 쓰인거죠 그러니까 잘 온 거에요 자 그 다음 making a change in your life 만드는 것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요 단수 취급한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그러니까 뒤에는 making a change in your life 네 삶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런 얘기죠 단수 취급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begins, s가 왔네요 그쵸? 주어가 making 동명사니까 동사 s 붙은 겁니다 with yourself 자 begins with 뭐뭐랑 시작합니다 네 인생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네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not with your parents or friends 부모님이나 친구들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with 썼으니까 begins with, begins with 이렇게 붙는 거에요 병렬구조라고 하죠 조금만 선생님이 키워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보는 게 스캔을 떠가지고 좀 더 알 것 같다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changes 모든 변화들은 복수니까 여기 begins가 아니고 begin이었는데 그쵸? 기억하세요 making이니까 begins였고 changes니까 begin이에요 with you 너랑 시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depend on depend on은 의지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how much trust 얼마나 믿고 and confidence 얼마나 많은 자신감이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가 in yourself 네 스스로에서 선택인데 보세요 how much trust and confidence 얼마나 많은 믿음과 자신감 w h u 주어 have 동사 자 간접 의문 어순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에 간접 의문 어순 평소문 어순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간접 의문은 언제 씁니까 공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순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습니다 how much trust and confidence you have 해요 have 유가 아니고 you have 어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trust는 믿음 confidence는 자신감 이런 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추상명사죠 셀 수 없기 때문에 뭘 썼습니까 much를 썼습니다 기억하시고요 let's take a look 살펴봅시다 뭐를 살펴볼까 how 의문사 you 주어 can build 자 어떻게 빌드할 수 있는가 네 그 trust하고 self-confidence 자신감을 세울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펴보자는 얘기가 이것도 간접 의문 어순 또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순주의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take a look 하면은 살펴보다 이런 얘기에요 take a rest 그럼 쉬다 이런 얘기고 take a shower 그럼 샤워하다 이런 얘기고 take a bath 그럼 목욕하다 이런 얘기에요 take 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뭐 하려고 만들기 위해 세우는 거죠 만들기 위해 세우는 거 동사 꾸며지니까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 등법이 되겠죠 뭘 만듭니까 change in your life 네 삶에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믿음과 자신감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밑에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선생님이 자꾸 바뀌니까 아직 툴 다른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냥 문서 파일 하다가 pdf 가니까 좀 이게 로딩이 걸리네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아 keep promise to yourself 자 내리기 전까지 그냥 아 안 내려가시네 그냥 파란 바탕으로 해보죠 네 keep promises to yourself 자 약속을 지키래요 to yourself 네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래요 자 do you have any friends 친구 있습니까 that 안내요 break는 뭐냐면 동사에요 깨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배우는 게 뭡니까 아 주어죠 주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이건 뭘까 주격 관계되면서요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략 불가능합니다 생략이 불가능하고 자 그러니까 친구 어떤 친구 약속 깨는 their promises 약속을 깨는 over and over는 반복해서에요 그렇죠 again 계속 반복한 거죠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깨는 친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에요 they say they 가르치는 건 뭡니까 약속 깨는 친구들이겠죠 그렇죠 말하기를 they will call you 전화할게 but they do not 근데 안 한다는 얘기에요 they promise to meet you for a movie at 4pm on a weekend 걔들은 약속의 때와 만나기로 너를 어디에서 뭐 영화 보는 거 4시에 주말에 하지만 they forget all about it 근데 다 잊어버린대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promise to라는 게 있거든요 자 봅시다 want나 hope나 바라는 거 wish 이런 거 있죠 decide 결심하는 거 혹은 기대하는 거 expect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promise 이런 거 있죠 약속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면 반드시 to infinitive to 부정사가 와요 ing가 못 옵니다 ing 오면 안되고 to 부정사 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promise to to meet 형태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음 after a while 잠시 후에 you don't trust them any longer 그랬거든요 not any longer는 더 이상 뭐뭣지 않다 에요 보면은 not anymore 혹은 not any longer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뭣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어 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 them이 가르치는 말은 뭡니까 친구들 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더 이상 너는 걔네들을 자 trust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약속 지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안 내려 가지니까 선생님이 창을 한번 닫았다가 열어볼게요 봅시다 어 안 내려 가지네 어 안 내려 가지네 자 프로세스 어둡입니다 성능 다시 열게요 열렸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이 삼신단수에요 happens 동사 s 붙었죠 벌어집니다 when you continually make any break promises to yourself에요 니가 계속해서 make and break 만들고 깨고 약속을 하고 어기고 입니다 promise 누구한테 to yourself 너 자신한테 search as ~~와 같은 like에요 i'm going to get up at 6 every morning 나는 be going to ~~ 할거란 얘기에요 그쵸 일어날거래요 6시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거야 or 혹은요 i'm going to do my homework as soon as i get home 집에 오자마자 as soon as ~~ 하자마자죠 i get home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할거야 이런거 같은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깨고 만들기 이런것들이 반복될거란 얘기에요 after a while 잠시후에 you start to lose trust and confidence in yourself 너는 start to 잃어버릴거래요 your trust and confidence 신뢰와 자신감을 in yourself 니 스스로에게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자 보면은 start라는 거라든지 begin 시작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like 좋아합니다 love 사랑합니다 아니면 continue 뭐 이런거 계속합니다 hate 싫어합니다 이런것들 다음에는 to가 오기도 하구요 ing가 오기도 해요 둘다 가능합니다 이런 동사들은 아까는 우리 to만 나오는 경우 배웠죠 이게 지금 비교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lose는 여기서 losing이라고 쓰면 되야하는데 써도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start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빈칸 넣기 나오기 쉬워요 밑줄 치는 곳에 들어갈 알맞은 뭐 접속사를 쓰시오 아니면 고르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you should treat 자 취급해야 됩니다 취급하다에요 treat는 뭐를 the commitment 약속들입니다 you make 어 약속들 다음에 또 you가 나왔어 you가 뭐해요 만든대요 그쵸 하나의 문장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있겠어 관계대명사가 빠졌다는 얘기에요 자 네가 만든대요 뭐를 약속을 만드는거죠 약속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나 death로 바꿀 수 있구요 이 관계대명사는 어디에 위치해요 선행사 앞에 오니까 이 약속들 commitment 앞에 오는거죠 어 근데 주어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얘는 무슨격이야 그렇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생략됐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자 to yourself 너한테 한 약속인거죠 as seriously 심각하게 as as 나왔어요 as as 동등비교입니다 as as you do those you make to other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심각할 정도로 어떻게 심각합니까 you do those 자 이것도 뭐에요 those인데 여기 사이에 뭐가 빠진거야 네가 약속했어요 뭘 약속해 만들었어요 뭘 약속을 만드는거지 목적격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that이나 which를 쓸 수 있는데 자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앞으로 가니까 those가 앞으로 오는거죠 생략이 된겁니다 those는 뭡니까 이것도 약속들이에요 그쵸 the promises 입니다 그쵸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한 약속들을 네가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네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 자 지워보고 자 문장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잘 보면 괜찮아요 그러므로 너는 자 다루 지켜야 된대요 약속을 다뤄야 된대요 그 약속들 어떤 약속들입니까 네 스스로 한 약속을 뭐만큼 심각하게 뭐뭐하게 이거만큼 심각하게 지키라는 얘기인거죠 심각하게 취급해야 된다는거죠 이게 뭐에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것처럼 그것만큼 심각하게 네 스스로 약속도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에요 이해가시죠 자 Read&think 볼게요 Have you ever regretted breaking a promise you made to yourself? Have you ever 해 본적이 있냐는 얘기지 regretted 후회한적이 있냐 breaking a promise 약속 어긴거를 네가 만든 약속입니다 네 스스로 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깬거에 대해 후회한적이 있냐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도 뭡니까 자 Have you ever regretted 후회한적이 있습니까 약속 어긴거 네가 만들었대요 뭘 뭘 약속을 여기 약속이죠 관계되면 주어 동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각된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Do small acts of kindness 에요 처음 나온게 Do 하래요 small act 작은 행동부터 하래요 of kindness 친절의 작은 행동부터 하래요 자 If you ever feel depressed best ever 는 뭐 뭐 한 적이 있다면 이에요 느낀적이 있다면 depressed 그러니까 실망한적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좌절 depressed 는 뭐 우울하고 뭐 이런거에요 우울한적이 있다면 The bad thing is 제일 좋은거는 To do 하는 것이다 자 뭡니까 The bad thing is 기가 동사고 하는 것이죠 는 성립이 되니까 주격 보호에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등법입니다 여기서는 Something 뭔가 하는 거에요 For someone else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요 By focusing on someone else 자 By ing 나왔네요 중요한 표현이죠 By ing는 무슨 뜻이에요 뭐시기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뭐시기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초점을 맞춤으로 씁니다 focus on 씁니다 전치사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관심 초점을 둠으로써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관심을 둠으로써 You are looking outward 바라보는 건데 outward이니까 밖을 쳐다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Not inward 그러니까 내면을 안을 보는게 아니라 밖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Not 자 A Not B B가 아니라 A다 이런 얘기죠 Go out of your way 자 밖으로 나가세요 To say hello to someone 자 Go out 나가십니다 나가세요 out of your way 밖으로 나가세요 뭐 하려고 To say hello 인사하려고 To summon 누군가입니다 You have never talked before 전에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밖으로 나가보래요 보면은 Have never talked 니까 이건 말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현재 원료에 현재 원료에 현재 원료에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쓰인 거구요 자 summon인데 you가 never talked to 말해본 적 없대요 누군가하고죠 자 이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여기 summon하고 you 사이에 뭐가 생겼된 겁니까 that 사람이니까 that이나 whom 왜 whom이냐면은 목적격이 whom이 쓴 거에요 그게 생각된 겁니다 perhaps 아마도 summon 누군가인데 who 뒤에 보면 looks 동사 왔죠 이건 뭔 자리야 주어 자리네 주격 관계되면서 하죠 생략이 가능에 불가해 생략이 불가능하죠 이거는 생략 불가 어 자 슬퍼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는 누군가 아마도 누군가는 그래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슬퍼 아마 슬퍼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는 누군가 누군가 전에 말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perhaps라는 거는 아마도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look은 동사에요 그 다음에 sad나 lonely랑 who 누군가하고 눈이 성립되어야 안 돼요 눈이 성립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주격 보어입니다 보어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sadly라고 오면 안 됩니다 lonely는 이 자체가 형용사에요 ok라고 sad는 이게 형용사지 sadly라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부사니까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write a thank you note thank you 노트를 쓰래요 여기 thank you 노트 있죠 그림 thank you 노트를 쓰래요 to 누구한테 summon 누군가한테 who 또 보면 뒤에 has 동사 나왔죠 주격보호 자리 아니 주격관계대용사리입니다 생략 불가능한 거예요 has influenced 영향을 받았대요 your life 영향을 준 거래요 네 삶에 영향을 준 사람 like a teacher 선생님이나 like는 뭐랑 바꿀 수 있어 그렇지 search as 바꿀 수 있죠 선생님이나 or an uncle 자 삼촌 you have not seen for a while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삼촌이나 선생님처럼 네 인생에 영향을 끼친 누군가에게 thank you 노트를 쓰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haven't seen 본적 오랫동안 본게 없는 거예요 본적 없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게 된 아니면은 한동안 못 본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현재 알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help 도와주세요 elderly person 자 노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carry a heavy box 에요 자 나르는 겁니다 머리를 무거운 박스를 어 선생님 동사가 또 나왔어 이상하죠 help 도와주다는데 이게 뭡니까 help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준사역 동사에요 준사역 동사 help 다음에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 오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우리가 뭐 온다고 했어요 그렇지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동사가 오게 되면은 원래 to infinitive를 쓰는데 사역 동사인 경우에는 to를 못 쓴다고 했어요 근데 준사역 동사 help인 경우에는 to를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to가 와도 된다 안 된다 이건 된다는 얘기에요 노인분들이 짚 나르는 거 무거운 거 박스를 나르는 걸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 it is hard 자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 to 이야가 어려운 거겠지 그러니까 it는 뭡니까 가주어예요 to 이야가 진주어가 되겠죠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요 be depressed 우울해지는 게 어렵대요 when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거 분사구문이거든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분사구문은 말 그대로 분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사는 뭐가 있어요 분사에는 ing가 있고 pp가 있죠 ing는 뭐뭐 하는 겁니다 능동이에요 능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pp는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동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은 it is hard to be depressed 어렵습니다 when you helped others 이런 얘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울해지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도우면은 우울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뻔하면 생략 써도 되고 접속사는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 그리고 네가 돕는 거죠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helping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helping 형태 왜냐하면은 네가 돕는 거니까 능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it will help you it 가르치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는 도와주는 거죠 남 돕는 거 남 돕는 일입니다 이거는 너를 도와줄 거래요 feel better 네가 더 잘 뭐야 기분 좋으라고 네 스스로 yourself는 빼도 돼 안 돼 you feel better 괜찮죠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입니다 이건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help 아까 뭐라고 했어 준사역동사라고 했죠 준사역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feel이 왔네요 to feel와도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be gentle with yourself 자 관대하시오 with yourself 니스도 관대하라는 얘기에요 너한테 being gentle means 관대라는 거는 not expecting yourself to be perfect by tomorrow morning expect a to be 구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하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설명 볼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지워볼게 구문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want ask order expect 펙트 나오는 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allow cause 뭐 이런 등등들 a to be 가요 뒤에 그러면 a 가 b 한 걸 원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기대하고 허락하고 유발시킨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yourself 가 perfect 하기를 기대하지 말란 뜻이란 얘기에요 이해가죠 무슨 얘긴지 언제까지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니 스스로가 완벽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의미한대요 그쵸 means 가 동사 의미하다에요 뭘 의미해 여기 목적어 다리죠 목적어 다리는 명사밖에 못 오니까 expect은 동명서를 쓴 겁니다 그쵸 자 if you are 니가 만약에 a late bloomer 라면 당신이 만약에 late bloomer래요 bloom 하면 무슨 뜻이에요 꽃 피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니가 늦게 꽃 피우는 사람이래요 직역하면 그런 뜻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니가 늦게 꽃이 피는 사람이니까 늦게 일어났네 뭐 넌 잠꾸러기야 뭐 이런 사람인가 봐 그치 니가 만약에 늦게 일어났네 사람이라면 meaning someone who 자 후가 왔네 뒤에 develops 동사죠 그러니까 뭐야 축격이네요 축격 관계되면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omeone은 뭐에요 단수죠 단수니까 선행사가 단수니까 develops s가 왔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자 develops more slowly 더 천천히 발달한대 than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진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인거지 그러니까 be patient 참을성을 가지고 give yourself 니 스스로에게 뭘 주세요 타임 시간을 주세요 뭐할 성장할 시간 명사꾼이니까 투부장사의 형용사 등록법이죠 스스로 성장할 시간을 주라는 얘기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가시죠 being gentle 입니다 자 관대해지는거는 being 동명사를 동명사에요 동명사가 주어 역할할 때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뒤에 also means 3인 단수니까 s가 붙었어요 또한 의미합니다 뭐를 forgiving 아까 이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죠 자 이거는 동명사에요 목적어 역할을 한거죠 그쵸 이거는 의미합니다 뭘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 용서하는 거래요 니 스스로를 언제 왠 뭐 할 때 you make a mistake 니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는 걸 의미하기도 한대요 자 여기서 forgiving 나왔고 being 둘 다 동명사로 쓴 겁니다 기억하세요 형태 오케이 어 뭐 밑줄 친 forgive의 알맞은 형태는 그래서 나올 수 있습니다 mean 의미하다 다음에 뭘 의미해요 뭘 뭘 자리에 오는 거 뭡니까 목적어죠 어 목적어 자 목적어 다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에요 명사밖에 못 오니까 forgive의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에요 오케이 자 you should learn from 배워야 됩니다 뭐로부터 your mistakes 수로부터 배워야지 not you should not 자 you should a but b 그럼 뭐에요 b가 b가 아니라 a 하는 얘기인거죠 you should not blame yourself 그니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all of them 그 실 대미 가르친 말은 mistakes입니다 실수를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a 해야지 b 하면 안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리를 좀 내려볼게요 자 보면은 어 예 the past is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long 배우세요 from what went wrong 자 뭐가 잘못된 거로부터 배우라는 얘기인데요 자 과거니까 went를 쓴 거예요 자 무엇이 잘못 간다죠 wh 자체가 주어에요 그리고 이게 동사입니다 평상은 어순 어순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과거 잘못된 거로부터 배우세요 go wrong은요 잘못되다 뭐 잘못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make it right 자 올바르게 수정하라는 얘기죠 if you need to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런 얘기죠 then 그리고 나서 put it out of your mind 자 put은 not 하죠 그게 뭐에요 그건 뭡니까 실수죠 실수 같은 거 실수를 네 마음 밖에 놓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말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move on 자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마음에 두지 말고 넘어가 버려라 뭐 이런 얘기죠 그쵸 put move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를 쓴 겁니다 이것도 자 하나만 선생님이 확인 좀 해볼게요 음 그쵸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말고 넘어가 버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what are two meanings of being gentle gentle의 뜻은 뭡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위에 나왔었죠 찾아볼까요 자 gentle의 gentle의 뜻은 뭐였어요 자 네 완벽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여기 나왔죠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어 오케이 gentle 여기 being gentle 여기 gentle의 뜻은 뭡니까 첫 번째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요 너한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 두 번째 여기 있다 forgiving yourself 스스로 스스로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라 이런 얘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gentle의 two가 되면 위에 있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be honest 정직하래요 자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봅시다 being honest 이거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 동사가 is가 왔어요 그쵸 어 스스로에게 정직한 거는 very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your life 삶에서 you will find 알게 될 거래요 뭐를 대디아를 알게 되는 거죠 접속사 됐입니다 생략 가능하죠 자 if you are you 네가 만약에 ever try to ever는 강조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면 be someone 되려고 어떤 사람처럼 you are not 자 동사 자 이게 뭡니까 어 잠깐만요 이거는 목적적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자 네가 아닌 사람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자 한다면 you will probably feel unsure of yourself 스스로에게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너 같지 않은 사람 응 너 같지 않은 사람처럼 그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잠시만요 이게 음 천천히 봤을 때는 이게 뭐 후가 생략됐다고 아이고 후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데 목적격은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if 는 뭐뭐라면이죠 네가 노력한대요 누군가 되려면 누군가처럼 네가 아닌 사람 너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려면은 너는 아마도 느낄 겁니다 뭐라고 언시 확신하지 못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죠 보면은 if 다음에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 시간이나 조건 을 나타내는 말들 다음에는 will이 올 수 있다 없다 못 옵니다 그쵸 이 절에서는 여기서는 if you will try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여기 위로 왔다고 해서 자 a famous singer once said 한 유명한 가수가 한 번은 말했대요 always be a first rate version of yourself instead of a second rate version of someone else 자 항상 be 되세요 뭐를 first rate version of yourself 네 일차원적인 생각인거죠 first rate이니까 자 이거는 뭐야 네 일차원적인게 네 스스로 그 모습을 보이란 얘기에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두 번째 rate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버전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네 원래 모습대로 보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first rate version 하면은 뭐냐면은 그 너의 버전 1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second rate version 하면은 또 다른 너의 모습 그러니까 가식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와 같은 가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숨 떨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최고인 척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she's completely right she는 뭡니까 famous singer겠네요 그 가수 얘기가 맞대요 if you are true to yourself 네가 네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then 그러면은 there will be honesty in your actions there will be honesty in your actions 정직함이 있을 거래요 어디에 네 행동에 이런 얘기죠 if you have not been honest in the past 네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았대요 현재 완료입니다 FPT 과거에 정직하지 않았었다면 try being honest 정직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시도해 보세요 try 다음에 to가 오면은 to infinity가 오면은 노력하는 거고요 try ing가 오면은 해보는 거죠 and notice 알게 됩니다 how much better wh 왔습니다 it 주어 makes 동사입니다 그쵸 간접인문 어순 기억하시고요 간접인문 어순 어순 문제 잘 나옵니다 몇 번 나왔죠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make는 뭐라겠어요 make 나면 항상 생각하세요 사역동사 you 목적어 feel 목적어 부어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임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동사 온 경우 infinitive에 to를 쓰는데 사역동사의 경우 to를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feel이 온 거예요 여기 to feel 오면 돼요 안 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 너를 자 얼마나 그게 it가 가르치는 말이 뭡니까 진실된 모습인 거죠 어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너를 feel 느끼게 만드는가 how much better 더 잘 느끼게 만드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renew yourself 그 다음에 renew 리뉴하면 뭡니까 renew가 새거죠 그러니까 renew는 뭐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스스로 갱신하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새롭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you need a place 자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인데 뒤에 where거나 이거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ere 외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in이나 at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체 다 플러스 which 이게 합쳐져서 하나로 바뀐 게 관계부사 외어에요 한번 볼게요 너는 너는 뭐 할 수 있어요 can renew to 자 갱신할 수 있대요 새롭게 할 수 있대요 네 spirit을 자 네 정신을 어디에서 뭐 at 지나 in 어떤 장소겠죠 그쵸 이게 한꺼번에 선행사 앞인 a place 앞으로 왔고 한 단어는 where로 바뀐 거예요 관계부사 외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새롭게 네 정신을 새롭게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에요 it doesn't have to does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에요 음 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에요 음 자 it가 삼신단지니까 doesn't를 쓴 거고 이거는 그래서 뭐랑 같냐면 don't need to랑 같죠 need to나 혹은 need나 다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be a rose garden 자 장미 정원이 될 필요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 그 그러니까 it가 이렇게 말은 뭡니까 그 장소죠 그 장소가 장미 가든일 필요는 없대요 a beautiful beach 아름다운 정원의 beach 아름다운 해변가일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or a mountain top 산 꼭대기일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it can be your bedroom 자 이 때 가르치는 말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 장소죠 너 자신을 새롭게 무장할 장소는 이 bedroom 침실이거나 침실이 될 수도 있고요 or any place 다른 어떤 곳이든 될 수 있습니다 just a place 그냥 장소면 돼요 to be 뭐 할 장소 이거 꾸며주는 거죠 to be 뭐 할 장소 by yourself 니 혼자 있을 장소면 된다는 얘기에요 by oneself 는 뭡니까 혼자죠 그쵸 홀로 alone 하고 갔죠 Ted 사람 이름이네요 쉼표 있네 a baseball player from the USA 동격의 쉼표죠 그쵸 미국 야구선생인 Ted는요 head 가졌대요 its own special hiding place 자기 스스로의 숨은 장소 비밀 장소를 가지고 있었대요 he said 걔가 말하기를 whenever I get too stressed out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스트레스 아웃이란 말 썼고요 get pp bpp get pp 쓴 겁니다 그쵸 수동 형태입니다 감정등을 나타내는 말 뭐 했어요 interest 우리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excite 흥분한 거예요 or 지루해요 아니면 exhaust 기진맥진 했어요 아니면 surprise 놀랐어요 뭐 이런거 amuse amuse 아니면 여기 나와있는 stress 뭐 이런것들 이런것들은 사람하고 올 때는 pp랑 쓰고요 사물하고 올 때는 ing랑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는 i니까 stressed pp 형태가 왔어요 자 내가 whenever는 뭐 뭐 할 때마다 뭐 이런 얘기에요 뭐 뭐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때마다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when I'm not getting along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때 get along with는 뭐마랑 어울리는거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때 i just go to the basement of my house basement은 지하실이에요 우리집 지하실로 갑니다 there 거기에서 i have my gloves glove도 있고요 balls 공도 있고요 wall 벽도 있어요 on which on which i can take out my frustration 자 i 누가 내가 할 수 있대요 take out 꺼낼 수 있답니다 뭐를요 my frustration 내 좌절을 어디에서 on on the wall 그 벽에서 뭐 이런 얘기에요 이거 on the wall 이게 뭐에요 사물이니까 which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개가 앞으로 간거에요 이거 한 단어를 바꾸면 뭐에요 왜요 바꾼 수 있겠네 그치 그 벽을 보고 얘기하나보지 뭐 when i do 내가 그거 할 때 do 내가 거기 가면요 i feel refreshed 라는 상쾌함을 느끼는거에요 refreshed도 마찬가지에요 뭡니까 감정을 나타내니까 사람하고 쓰니까 pp를 썼다는거 기억하시고 자 누가 내가 뭐해요 느껴요 뭘 refreshed 되는거 느끼죠 는 성립되어야 안돼요 성립되니까 이건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 보호입니다 보호자료일 수 있는거는 명사나 형용사만 할 수 있고 여기서는 refreshed가 pp니까 형용사가 된거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너무 빨간색이 많다 자 it does wonders 자 보면은 자 놀라운 일들 for my game 내 게임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는 자 it는 뭡니까 그 명상 이거 자기 refresh 하는거죠 그건 한대요 뭐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한대요 내 게임을 위해서 but it is even better 근데 더 좋대요 for my social life 내 사회생활에 더 좋다는 얘기죠 it가 뭡니까 이거는 혼자 refresh 하는거죠 refreshed 되는거 이 refreshed 된게 even better 더 좋다는 얘기에요 even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비교급 꾸며주는 말이에요 비교급 수식 해주는 말 뭐 있어요 그렇죠 even 있고 much 있고 far 있고 still 있고 a lot 이런 것들이 있죠 very는 쓰면 된다 안 된다 very는 안 됩니다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very는 자 이거 볼게요 how does Ted renew himself when depressed depressed 테드는 어떻게 해요 지하실 내려가서 자기거 벽이나 글러브나 공 같은거 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take out frustration 같은 경우 하나만 더 볼게요 take out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 take out 같은 경우 이어동사라는 얘기 하죠 이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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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two에요 take and other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동사 역할 한거에요 이어동사가 두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 하는데 명사는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돼요 근데 대명사는 여기만 오고 여기 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my frustration 이니까 take my frustration out 하면 된다 안 된다 명사니까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걸 eat라고 한다고 해봐 그럼 take out이 다면 안 돼요 take it out 해야지 이해가죠 이어동사의 위치도 목적 위치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자 볼게요 take advantage of your talents 자 take advantage는 2점을 취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재능에서 하면 2점을 취해보래요 when you think of talents 자 재능에 대해 생각할 때 do you think 생각하십니까 of them them이 뭡니까 talents 겠죠 재능은 in terms of 뭐뭐한 관점에서 이런 얘기에요 the traditional 맞죠 traditional high profile talents 자 전통적인 그렇죠 high profile 자 눈에 확 띄는 재능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에요 눈에 딱 띄는 재능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such as like 그죠 뭐뭐 같은 the sports star 운동 스포츠타나 the dancer 댄서나 or the world famous scientist 유명한 과학자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 이런 사람들처럼 눈에 확 띄는 high profile 프로필이 원래 자기 우리 프로필 얘기한다고 하죠 경력 뭐 이런거에요 자기 이제 몸값을 나타내는 그런 높은 몸값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그 잘난 소위 말해서 잘난 그런 관점에서의 탤런트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에요 the fact is 사실은 that 자 접속자 되시겠죠 생략 가능하고 뒤에 주어동사 오순이 옵니다 일반 문장의 형태가 오겠죠 그쵸 자 재능은요 comes in a variety of ways in a variety of 는 다양한 ways 관점에서 방법에서 옵니다 이런 얘기에요 you may have 여기 메인에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쵸 뭐뭐일지도 모른다 you may have 너는 가졌을지도 몰라요 gift gift는 선물이란 뜻이고 재능이란 뜻도 있어요 gift랑 talent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for something 자 무언가에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데요 you have not recognized 네가 인식하지 못한 보면 something하고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death가 생각된대요 뭐냐면은 네가 뭐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뭘 그 재능을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something이 선행사구요 yet 는 아직이에요 haven't pp yet 그러면은 아직 뭐 뭐 아니다 라는 현재 완료로 쓰인거죠 perhaps yes 아마도 perhaps 아마도 you can write 쓸 수 있을거래요 a story well 이야기를 잘 쓴데요 혹은 너는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또는 you always know 항상 알 수 있을거래요 안돼요 what to say to your friend who is said 자 친구죠 a friend 가 선행사고 후 관계되문사인데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뭐야 죽격 관계되문사 생략 불가능하죠 슬픈 친구에게 무엇을 말할 건가를 항상 알지도 모른다는 얘기인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위로해 줄 수 한다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what to say 는 뭡니까 의문사 투 부정사 구문이네요 wh to 부정사 의문사 투 부정사는 뭘로 바꾸냐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그러니까 what you have what you should say to a friend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it doesn't matter 문제 될 거 없다 이런 얘기에요 where where 갔어요 wh your talent 주어 may lie 동사 간접 의문 어순 기억하십시오 간접 의문 간접 의문 어순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재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lie는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if you do something well 네가 뭔가를 잘 한다면 try to do it 자 해보세요 그건 뭡니까 뭔가 잘하는 무언가가 something이겠죠 more often 더 자주 and even better 더 잘 even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겠어요 비교급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지 응 그래서 뭐랑 갖다가 뭘 쓰겠다 even much far a lot still 이런게 온다고 했습니다 very는 된다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비교급 수식하는 말들 더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에요 try to는 뭐라고 했죠 try try to infinitive는 노력하답니다 노력해보라는 얘기고 try ing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라고 했어요 응 오케이 차이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내려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what do you think your talent is? 자 여러분들의 재능은 뭐에요? 딱 특출나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작은거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할 수 있고 그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해보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탤런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한번 시도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다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어 고등학교 1학년 네 금성출판사 1과 본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EN 3 1 15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